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마마보이와 올가미가 한팀이 됐을 때 어떤 그지같은 일이 벌어지는지 그것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사연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우편집본이에요. 그럼 봅시다. 제목 우리 엄마는 그저 아들인 저를 위해서 여친한테 가가지고 너 애 지워라 이랬던건데 여친이 다짜고짜 헤어지제요. 아니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예? 원제 저희 어머니가 여자친구에게... 저랑 여자친구 모두 30대입니다. 저희 부모님에겐 동거를 한다 이렇게 말했고 여자친구 쪽은 그러니까 엄마 쪽은 저희가 서로 왕래가 많은 줄로만 알고 있고 아버지 쪽은 남자친구가 있는지 아예 모르는 상태였어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제가 5년 사귄 전 여자친구와 헤어지기를 5년 동안 바라셨고 전 여자친도 그에 지쳐가지고 헤어짐을 통보하고 가버렸어요. 그리고 이번 여자친구는 저희 부모님과 만날 때마다 가격도 꽤 나가고 센스있는 선물을 많이 준비했고 어머님, 아버님 이러면서 살갑게 돼서 전 여자친구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 부모님도 여자친구를 많이 좋아했고요. 그래서 드디어 양쪽이 다 사이가 좋은 사람을 만날 수가 있어 저는 참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그러다 동거 2년 차 됐을 때 정말 감사하게도 저희 사이에 아이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유튜브랑 이것저것 알아봤을 때 아이 심장 소리를 듣고 양가 부모님께 알리는 것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아이 심장 소리를 들은 날 바로 그날 부모님 댁에 가가지고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원하는 결혼식 날짜도 함께 말씀드렸고 또 원하던 예식장도 가계약을 걸어둔 상태라고 다 말씀드렸어요. 그랬을 때 저한테는 분명 긍정적인 반응이셨거든요. 그래, 잘됐네 이렇게 그런데 며칠 뒤에 제 여자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너, 아이 지워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꽁꽁이가 더 발전할 수 있는 시기인데 여기서 아이가 태어나면 뭐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이러면서요. 그리고 여자친구 아버지께서 남자친구가 있는지 모르는 것도 이것도 뭐야, 우리 꽁꽁이가 충분하지 않으니까 네가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냐? 어? 그냥 애 지우고 그래, 더 잘난 남자 만나가지고 살아라! 이러셨다고 해요. 근데요, 여친이 아버님에게 저를 알리지 않은 이유는 어릴 때부터 아버님께서 결혼할 남자가 생기면 그때 알려달라 이렇게 말을 했고 여자친구는 비록 저랑 동거를 하곤 있지만 결혼 프로포즈를 받으면 그때 말을 하려고 했대요. 그래서 여친도 자기 부모님한테 임신 사실과 결혼 사실을 다 알렸고 저희 엄마의 걱정과는 다르게 두 분 다 반겨주시면서 아버님은 모든 지원을 약속하셨거든요. 당신들 딸이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축복할 일이며 앞으로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것 하나면 다 된 거라면서 말이죠. 그런데 여자친구가 저희 부모님께서 마음대로 예식장을 취소하고 아기를 지우라고 한 말 때문에 많이 실망해서 저랑 헤어지자고 한 상태입니다. 잠수를 타버렸어요. 저희 엄마는요, 아니, 내가 아기를 지우라고 했지 언제 헤어지라고 했냐? 이런 입장이시고 여자친구는 아기를 지우라는 시대고 어떻게 보고 살라는 건지 이해를 할 수 없다. 아기를 지우고 어떻게 하하호호 결혼하라는 건지 모르겠고 애를 혼자 낳아도 절대 너한테도 보여주지 않을 테니까 연락하지 말고 꺼져! 라고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친 부모님께서도 지금 많이 슬퍼하고 계시고요. 사실 제 여친 돈도 많고 이쁘고 인기도 많아요. 거기다 능력도 있고 비록 저희가 동굴을 인연했지만 살림 정말 잘하고 아니, 그나 다 떠나서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여자입니다. 여자친구는 아이들을 매우 좋아해서 뭐 아기를 지울 리가 절대로 없을 테지만 하... 제가 너무 한심하고 이대로 헤어진 게 믿기지 않고 아기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고 저희 엄마는 여전히 점쟁이만 찾아다니고 이 사건을 계기로 엄마는 내가 오해를 한 것도 있고 그리고 나는 더 상장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닙니다. 이게 아니네요. 나는 내가 오해를 한 게 있지만 그래도 네가 더 성장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난 너무 혼란스러워요 아니 한 가정을 망치고도 성장이라는 말과 함께 잊으라고 하는 엄마가 말이죠 생각을 해보면 그래요 저희 엄마는 저랑 제 동생이 클 때까지 꼭 본인이 원하는 머리 그러니까 빡빡 머리 이걸 원했고 그리고 제가 친구들과 놀러 가는 것도 오지게 싫어하고 대학교도 그랬고 직장도 그랬고 전부 다 엄마 손 안에서 결정되어 왔습니다 이제야 머리를 한 대 뻥 맞은 것처럼 뭔가 잘못됐다 싶고 엄마가 다른 보통의 부모님과는 많이 다르구나라는 걸 알겠어요 근데 그래도 우리 엄마잖아요 엄마를 볼 자신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 엄마잖아 엄마는 지금도 계속 본가에 좀 내려와라 이러시고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모바일이고 정신이 없어 두서가 없는 점 죄송합니다 조언 좀 해주세요 댓글 1번 이건 말이죠 쓴이가 쓴이 어머니에게서 탈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겁니다 이 뒤로는 쓴이도 자포자기하게 될 거예요 답 없는 어머니 그래도 너를 낳고 키워주셨으니까 버릴 수 없다 그러면 결혼은 포기하세요 어머니가 쓴이 인생을 망치는 주범이라는 걸 깨달았다면 여친한테 가가지고 어떻게든 빌어야겠죠?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런 만큼 아내와 어머니가 잘 지내기를 바란다면 그렇다면 쓴이는 그냥 인간 쓰레기예요 아시겠어요? 2번 쓴이 엄마 인간으로 안 보여요 그냥 그 엄마랑 평생 사세요 최근에 봤던 글 중에 제일 짜증나네요 그지 같아? 3번 소름도다 애는 치우는데 헤어지지는 말라고 이게 뭔 소리야? 아 여친이 보험이야? 님도 잘 되면 버릴 거야 근데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땐 여친이라도 잡으려고? 그런 거야? 님 엄마 진짜 개말종이에요 근데 내가 볼 때 님은 그냥 평생 그렇게 살 것 같아 5년 사귄 전 여친이 정말 대단하네 어떻게 버텼을까? 4번 엄마가 아들 발목을 잡네 야 진짜 세상 싫은 시어머니가 니 때문에 우리 아들 망쳤다 우리 아들 더 잘나갈 수 있었는데 니 때문에 망했다 딱 이거네 엄마를 못 버리게 했으면 결혼하지 말고 평생 어머니랑 둘이 손잡고 살아요 결혼을 하고 싶고 예쁜 가정을 꾸리고 싶으면 엄마랑 연락을 끊고 연 끊고 살려고 엄마가 저렇게 나온 이상 이래 엄마랑 여자친구랑 다같이 잘 살 수는 없는 거예요 니 엄마는 아들을 망치는 사람입니다 5번 여자 조상님이 더운 듯 저런 시모라니 헐 턱질 나온다 6번 나이 서른 넘어서 마마 보이냐? 야씨 누가 보면 초딩인 줄 알겠네 7번 그럴 리는 없겠지만 여기서 결혼한다면 헬게이트 입성이잖아 남자 마지막 하는 말 꼬라지 좀 봐라 그래도 엄마잖아요 우리 엄마 불쌍해 엄마가 여자한테 무슨 말을 해도 자기가 참아 어쩌겠어 우리 엄마잖아 엄마 불쌍해 이러다가 이제 너만 참으면 되는 거야 이러겠지 남의 집 귀한 딸내미 한번 눈물 나게 했으면 됐지 엄한 집 딸내미도 피눈물 흘리게 하려고요 어? 그냥 평생 니네 엄마 품 안에서 부둥부둥하면서 사세요 주대도 없이 자기 여자 자기 아이 하나 못 지키면서 무슨 가정을 꾸리겠다는 겁니까? 엄마랑 연 끈을 가구로 맞서면서 방패막이 하나 못 떼어주는데 안 그래? 그래 이번 일 하나만으로도 열을 아니까 미래가 뻔히 보이니까 여자가 도망을 가는 거지 전 여친도 그랬고 어휴 꽃이다 8번 이미 임산부 여친에게 절대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줬죠 이 결혼이 성사된다고 해도 서로 잘 지낼 일은 없어요 끝이야 처음부터 그냥 여기서 애 지우고 이쁘고 돈 많은 여친은 너 말고 다른 좋은 남자 만날 수 있도록 놔줘라 넌 엄마한테 가구 9번 저기요 전 여친 때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하고 살았으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하셔야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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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 그렇게 휘둘리면서 혼자 사세요 제발 연애랑 결혼 이런 건 절대 꿈도 꾸지 마시고요 너 혼자만 조지라고 알았어요? 10번 아니 여친 귀에 그런 미친 소리가 들어갔는데 아직도 고민을 하는 거야? 너는 그냥 답이 없어 헤어져라 헤어져 욕도 아깝고 조음도 아까워 응 해줄 말이 없다 대들끌 역시 피쩔 끌끌 끌 전 여친 탓하는 것도 소름돋아요 달달달달달 11번 그러니까 쓴이 엄마는 쓴이 여친이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래 이제는 내가 갑이다 네가 임신을 했으니까 어쩔 거야 이런 생각으로 갑질을 한 거야 아이를 지우라는 명령에도 따를 정도로 복종을 하는 며느리가 아니면 쓴이는 결혼 못한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영원히 못한다 이거지 너는 결혼을 그래도 하고 싶으면 여기서라도 모자 간의 연을 끊는 게 맞아요 나 이거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네가 불쌍해서 12번 쓴이는 본인이 효자에다가 착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네 본데 제발 부탁이니까 착각 좀 하지마요 그지같아 엄마보다 네가 더 소름돋아 아니 반드시 지켜야 할 것도 못 지키는데 무슨 결혼을 합니까 도대체가 책임지지도 못할 애를 왜 만들었어요 왜 그래 13번 만약 여친 집안에 그런 재력이 없었다면 엄마 말대로 했을 것 같은 느낌은 드는 게 왜일까 왜 그럴까 14번 아니 주작이 아니고서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진짜 몰라서 이래요 아 그냥 됐으니까 니네 엄마랑 둘이 영원히 행복하게 사세요 괜히 다른 집 여자 불행하게 만들진 말고 내 말 알았나요 이 마마보야 점집을 다린다고 하는 거 보니까 뭐 문화한테 이상한 소리를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야 애는 지우지만 헤어지지 마라 뭔 소리야 이게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런 조언해도 안 되잖아 알잖아 우린 그죠 그냥 그러고 살아야지 아무튼 그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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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